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두 dot dot 후 탑 빠 바 앤 탁 탁 탁 탁 어떤 어벤져스야? 이스트 본인 오니 너야? 탈 스멀 아 자막 단백 혼링 아 Sap 다 다 다 다 아벤 유리 형이 처음 해봤어. 멋지다. 1 & 2, 3 & 4, 5 & 6, 6. 1, 2, 3 & 4, 5 & 6, 7 & 8. 2, 3, 4, 5 & 7, 8. 뭐 이런 젠스처럼. 앨범단? 네, 빰빰빰빰. 근데 빰빰빰빰 이런 것도 괜찮아요. 킥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빰빰빰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빰빰빰빰. 네, 이런 식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코스 동문 시작하겠습니다, 동문. 와, 춤춘다 에스코스. 퍼폴로 웨드 커피 위로 줘, 대를 젖어 달러야 더, 한문면 대기 권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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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평화 한 번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빵빵 이렇게 되는데 5, 6, 7, 8 빵 빵 빵 빵 1,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세 가지 맞출까? 5, 6, 7, 8 친구들 홀로 세 가지, 빵 내가 살게요. 한쪽은 라이브 해야 되니까 들어오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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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1,2,3,4,5,6,7,8 해주세요 이거 놀림 받을 것 같아 ㅋㅋ 아어얽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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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chaft 저희가 이번 골든디스크 랩트 앤 화이트 댄스 브레이크를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댄설로지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같이 춤도 추고 그랬지만 또 이런 시상식에서 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예 방송에서 처음일 거예요? 네 방송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 색다르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연습에서 또 좀 더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슈아 생일 축하합니다 시간 너무 빨라요 시간 너무 빠르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인테리트 우리 27 비고 소원 비고 소원 비고 소원 비고 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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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해피 버스데이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내가 고구마 여기 좋아하니까 치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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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하다. 뒤도 편. 뭐? 누구 편? 난 너 필요 없어. 핫도그만 가봐. 그래? 골든디스크 레프트 앤 라이트 무대에 댄스 브레이크가 들어갔는데요. 막내 라인인 번호님과 디노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지답니다. 라이트 라이트 무대에 댄스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아, hebben. 네. 하나, 둘, 셋. 分鐘 MB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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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한 번 살 볼게요 계속 가위바위보 킬러 킬러 시작 1 1 3 5 6 7 9 10 10 10 10 10 8 5 6 15 6 8 7 8 10 10 10 1, 2, 3